소식 들었어요. 정연씨 많이 힘들죠? 미안하단 말도 못하겠어요. 그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어서. 얼굴이 너무 안 됐어요. 너야말로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니? 난 괜찮아요. 신경 쓰지 마요. 친구가 오라고 했어요. 당분간 거기서. 나 할 말 있어. 우리 이제 그만하자. 네?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. 이제 네가 없어야 내가 살아. 정연씨 왜 그래요? 갑자기 왜 그래요? 할 말 끝났어. 나 갈게. 내 편 돼준다면서요! 약속했잖아요. 죽을 때까지 같은 편 해준다면서. 그 약속을 이젠 못 지켜. 이젠 못 지켜. 내가 못 1956x이라고. 지내할lichkeit 누가 하려는 interview from mans gr manage? 내가 정말 alive. SFX 네가 치는 크리스